이번엔 별리사 준비생 수업 끝나고 도서관 도서 연체 때문에 열람실 이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통학생들 빠지면 그때 도서관에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이제 영어 퀴즈 보러 가야되요 퀴즈 보고 노트북을 챙겼는데 내일 제출해야되는 과제 10장짜리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제 5장 써가지고 이제 5장 남았어요 5장 마저 쓰고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계속 과제때문에 못했었는데 정말 마지막 벼락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벼락치기 잘 못하는데 딱 중간만 가자 라는 마음으로 벼락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영어 퀴즈 오늘 좀 쉽게 나와가지고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학식 왔습니다 학식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자 영어酒 유독영어 감사리, 감사리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먹으시고요. 현재 시간은 5시 55분이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자놔가지고 오늘 과제 때문에 밤새려고 잤어요, 미리. 그래서 오늘 밤을 새고 그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자면 아침 수업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노래방 가서 한 두 곡 부르고 잠 좀 깬 다음에 그리고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 꿀팁 영상 찍고 아침 수업 들어갔다가 영상 편집할게요. 좀 따뜻하네요, 오늘은. 아마 내일부터 엄청 추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파이팅 합시다. 양프를 흘리고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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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렇게 살았다고 너무 아프고 하지만 다시 울고 아버지요, 이 맛은 내 우리의 해 space is there and the moon and the planets are there and new hopes for knowledge and peace are there and therefore as we set sail we ask God's blessing on the most hazardous and dangerous and greatest adventure on which man is ever in ma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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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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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방이네요. 지방 선물과 블렌더보트.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영상 보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짜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식사라도 대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잘 쓸게요. 지방이랑. 나구 화이팅. 나구 화이팅. 안녕. 나구 화이팅. 나구 화이팅.